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 2년을 맞아서 광주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사모 광주 광산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선 7기 2년 맞으셨습니다. 소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년이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늘 놀라웠던 것은 시민의 위대한 힘입니다.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시민들은 내 가족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이웃을 살피는 그런 의협심을 보였습니다. 분무기를 메고 동네를 방역한다든지 상가를 방역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감동하고 참복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광산구의 어떤 방향을 내 삶의 행복한 광산, 이렇게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그런 시민들을 보면서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시민들 모시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공약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의 행복한 광산을 모토로 우선 안전광산, 경제광산 이 두 가지 축을 설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광산이 구현된다 이런 그림인데요. 먼저 안전광산을 위해서는 광산도의 21개 동에 시민 안전점검단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단이 그 동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고 위험하고 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에 요구를 하고 행정의 거세를 수행하는 이런 체계를 지난 2년간 아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요. 정부가 작년 말 정부 안전점검 결과 전국의 1등이다 하면서 안전대상을, 대통령상을 광산국에 줬습니다.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제광산에서는 기업주치센터를 조직해서 일반기업, 골목상권, 또 사회적경제 이 세 영역에 대해서 경영을 컨설팅한다든지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또 금융을 상담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연계시켜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1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안전과 경제의 성과가 이번 코로나19 과정에 굉장히 빛을 발휘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19의 첫 번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 생명을 지키는 활동에는 안전점검단이 앞장을 서서 방역을 한다든지 또 코로나19의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동참했습니다. 경제광산의 힘은 뭐냐면 코로나19는 지역경제, 아니 국가경제 전체를 위축시킵니다. 굉장히 경제적 위기인데 광산군은 기업주치센터를 필두로 한 경제거버넌스가 구축이 됐습니다. 이 경제거버넌스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백신회의라는 걸 조직했거든요. 여기에는 기업주치센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 또 노조, 그리고 대학, 그리고 각 공단의 기업인연합회, 이런 40여 개 기관이 망라돼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지역의 힘은 뭐가 있겠는가 이걸 계속 논의하고 처방을 하나하나 내렸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백신처방이, 경제백신처방이 내려졌고 그건 그동안 보도도 됐고 시민들께도 알려졌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와 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토대가 구축된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공약에서는 저는 성도에 나서면서 59개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70% 정도 공약 이행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공약 이행도 굉장히 잘했다고 공약을 평가하는 정부 외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약들도 임기 안에 착실하게 해서 100% 공약 이행률을 해서 시민의 행복한 광산 만드는데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2년 구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뛰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안전광산, 경제광산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시민의 행복 이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죠. 경제, 안전, 행복 이 키워드는 변함없이 민선 7기를 관통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 때 해왔던 정책들을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것 아니면 더 잘됐다고 평가된 것들은 더 극대화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추진될 겁니다. 앞에 경제와 안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행복 쪽을 조금 하나씩 하나씩 실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 날 행복정책과의 나눈 부서도 신설했고 작년에 행복지표도 완성했습니다. 올해 한번 조사도 해볼 일이고 행복정책을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생활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광산구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또 관광 모든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광산구정을 훨씬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분수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지금하고는 다를 거라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광산구에서도 지난 4월 말부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이걸 TF를 만들어서 한 10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거라면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많은 숫자를 아마 자연 도퇴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퇴되는 자영업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의 폐업 전환이라고 할까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재구조화하는 행정적 노력, 이걸 좀 하겠다는 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행정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소개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결국은 코로나 등 앞으로 이런 전염성 질병들은 창불할 거라, 더 빈도가 잦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면역력이 증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할 겁니다.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시민의 체온을 1도 높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일상적인 것 말고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할 거고요. 이번 또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다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의 기능을 그동안은 다소의 질병, 진료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료 기능은 좀 더 축소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훨씬 고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보건소 기능의 강화. 이것도 코로나19 이후에 행정이 변화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의 행정도 다양하게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 구정의 목표는 내 삶의 행복한 광산. 이것을 향해서 차근차근 전진해 나갈 겁니다. 네, 청경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